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으셨어요, 혹시? 개런티만 알고 왔어요. 너 개런다. 개런티가 맞더라고. 일단 해외 여행을 가는 프로그램이고요. 프로그램 제목은 아이엠 그라운드입니다. 아이엠 그라운드?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소개. 이 한국식 게임이 과연 해외에서도 통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친구들과 게임으로 친해져서 확인을 시켜주세요. 게임 방송이요? 지를 잡자 지를 잡자 찍찍찍. 바보 게임. 진짜 많네. 출석도 대박. 모나리자 모나리자. 모나리자. 거북이 등껍질. 제로게임. 덥게임 오브 데스. 이게 다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게임들이에요?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게임에 미쳐있는 나라예요. 게임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e스포츠 광고예요. 우리가 있는 강공이잖아. 저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모든 관광객들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너무 재밌겠다. 스케일 엄청 크다고 그리고. 무궁화꽃이 피어주려! 비의 파이파티!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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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쉭 쉭 쉭 쉭 쉭 쉭! 어 어 어! 비비지니 스트레이! 코리아! 야! 어디 가요? 제일 첫 번째로 그리스를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